077-36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덕산하이메달입니다. 덕산하이메달의 테마는 그래핀 웨어러블 UAM,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방산 우주항공 지주사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재료 슬래시 부품이, 가, 있습니다. 덕산하이메달, 은, 은 전자부품 회사로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함, 2018년 11월 적용제외,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사더폴리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대부분의 고객사가 반도체 메이저 업체여서 반도체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2019 설립한 미얀마 현지법인 디에스 맨마어는 주석 재련 및 판매업체이며, 2021년 인수한 덕산 랩코어스는 항법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 전문기업임. 기업개요 대시 1999년 전자부품 등 제조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사더폴리 등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5년 2월 화학소재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덕산 네오룩스, 주, 를 인적분할 통해 신규 상장하고, 동년 9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전자기기용 비산방지 데코필름 및 전자필름을 제조하는 덕산의 수지, 주, 와 미얀마법인 디에스 맨마어시오, ltd 등이 있음 재무 대시 반도체 패키징 기판 호황에 따른 솔더볼의 공급 증가와 신규 자회사인 덕산 랩코어스의 매출 기여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크게 확대 대시 연재료 매입 이용 증가 등에 따른 원가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관계기업 투자주식 처분이익 발생 및 법인 세비 중 축소 등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플리프 치프 중심의 pcb 시장 확대에 따른 mcb의 수요 증가와 신규 cp, p&f 소재의 매출 본격화, 덕산 랩코어스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매출 증가세 이어갈 뜻 2022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덕산 하이메달의 시가 총액은 3,23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덕산 하이메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34위입니다. 덕산 하이메달의 상장 주식 수는 4,543만 7천두주입니다. 덕산 하이메달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덕산 하이메달의 퍼은 9.2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59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1.08배, 65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8,6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1번지억원, 64억원, 60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2번지억원, 153억원, 317억원입니다. 덕산하이메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번지 81%이고 유보율은 7,866.9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2.50이며 전일 대비해서 30.19-1.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5.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8.30-2.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달의 2022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1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150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14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덕산하이메달의 종가는 7,120원이며 주가가 덕산하이메달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달의 종가는 7,120원이며 주가가 덕산하이메달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덕산하이메달은 거래량 14만 7,74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4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9,65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8,820주, 목권스탠리에서 18,72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8,206주, 키움증권에서 16,49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78,620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2,48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300주, 삼성에서 8,936주, 한국증권에서 6,7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만 5,08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만 6,67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핀 관련주 덕산하이메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전투자증권에서 13,726주, 생산하이메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